다나카 일케요. 이즈크 할 거야. 여기서 다나카가 갈 수 있는 것 한 것쯤은 있겠지. 저 또 마테나 다나카 최소한 노래방을 갖축을 일은 없었다면서요. 다나카 면접을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욱입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의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인더스트 리